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그린 입니다. 우리집의 풍년화.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그래서 눈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우리집의 풍년화를 한번 찍어보네요. 너무 예뻐서. 풍년화를 한 그릇 정도는 꼭 심어서 굉장히 이른 봄에 피거든요. 12월부터 핀 데도 있고 조금 따뜻한 데는 저희는 2월 초부터 피웠구요. 풍년화가 이렇게 예쁘네요. 색상도 다양하더라구요. 식물에 가서 보니까 말도 잘하고. 엄청 다양하더라구요. 색상이. 많이 컸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솎아냈어요. 작년 가을에 와서. 하얀색하고 어우러지니까 참 이쁘네. 풍년화가. 조금 더 파츠리와 비하같은 씨앗을issions쇼. 찾는 씨앗을러지지 않군. 네. 틀린 씨앗을 보였고있다. 꽉 can하니까. 지 Jade. 눈, 눈 치우러 나왔네요. 시에서. 참 이쁘게 어우러지니까 제가 가지치기를 잘한건지 꽃이 많이 왔어요. 이상입니다. 눈 오는 날에 뉴욕에 풍요나만 한번 찍어봤습니다.